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루미 두루두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금성아.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감기 올렸습니다. 하 진짜로? 이게 코앞이니까 다운이 돼요.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장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범준입니다. 아 갑자기? 금성이는 약간 가기가 걸린 상태고요. 휘령이는? 손 괜찮아요. 우리 전자는? 아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기의 어벤져스 때문에 제가 지금 닉퓨리 분장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성대무서 없이 본 목소리를 소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전자도 동영 가서 한 번 보고 왔지만 구전자님이 되게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양쪽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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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렇었어요.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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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아. 아 인상이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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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인가요? 인성인가요? 인성인가요? 이제 저희가 솔직히 좀 누군지도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희령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휘렁이도 트위치를 하고 아 이거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고 휘렁이가 술 먹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연태 군향주를 먹으면서 형님 군향 말씀드립니다 야 전자야 슬픈 얘기하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휘렁이 소개 한번 저는 지금 그냥 트위치랑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가끔 성대모사랑 게임 소통도 하고 목소리 관리 콘텐츠도 하고 팬분들하고 원래 소통하려고 방송 켰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트위치방송 제가 안 갔다고 또 제가 혼이 났습니다 휘렁이한테 마치 도령님이 저 외초리로 혼내듯이 이놈아 왜 안 웃느냐 이래 한 번에 안 웃어요 미안해 다음에 이제 금성이 얘기 한번 또 들어보죠 저는 또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했죠 성대모사 강조하던가 유튜브를 했어요? 네 유튜브 영상 두 개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금성쯤이 나옵니다 금성? 아 그거 말고 링크를 드릴게요 아 지금 토성, 명완성, 금성이 나왔어요 지금 그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을 이길 수는 없어요 뭐 새로 또 개발한 성대모사 하나 있을까요? 한 시간 전에 휴식대학에 김민수님이 하시는 민수 형 남길쌤 바로 난신측자 부모님 칼꼽는 새끼들이야 그래 한 시간 날 맞은 우리 카페에 구독자 안 오른다 조회사 안 오른다는 새끼들 있어 이 새끼들 바로 난신측자 부모님 등짝 칼꼽는 새끼들이야 깔끔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또 땄네요 기룡이도 뭐 하나 있나요? 로우상공사를 좀 했었거든요 오 좋다 너무 좋다 블라디미르랑 쉔 그리고 트패 트패 네 이렇게 세 가지 일단 액션 10년 전에 했으면 좋겠군 어 RH-B 그런 느낌 있어요 아 잘하시는데요? 펜 놀라이네 이거 넌 이미 죽어 있다 목표 확인 트패 트패 행운의 열심 내게 미술을 찐다 우와 아 난 좀 골라봐 우와 똑같다 이거 네 이런 느낌 날씨 죽죠입니까 아 아 전체가 이제 새로운 그 정치인을 해야되나 아 새로운 정치인 좋다 새로운 정치인 또 뭐가 있을까요? 휘령씨 홍준표님 있잖아요 홍준표님 말투 중에 인자라는 말투로 많이 쓰시는데 아 임자 인자 인자 아니 이 사람들이 어 하 하 하하 하하 아니 홍카쿠라 좋아해 하하하하 이런 느낌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금성이가 워낙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지이는 어떻게 생각해? 죄송한데 저 희령인데.. 어! 근데! 아니 그게 아니야! 잠깐만 내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희령이가 홍준표님을 하고 금성이가 허경을 하면 어떨까? 금성이 생각은 어때요? 그.. 아주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진행시킵시다. 아이고, 진행이 먼저다. 밤마다 아무리의 UF가 와요. 이 부분에 이제 허경영을 세 번 외치면 이제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그릇이 바로 올게요. 1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이 허경영을 세 번 외치면 이 우유가 지지가 되고 음식이 썩지가 않아요. 브라더들, 그러면 딱 10시 안에 끝을 내게 했습니다. 금성이 목도 안 좋고 하니까 금성이는 목이 병이 걸려서 안 좋은 거고 전자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자님의 성점 안 좋아지는 이유가 혹시 담배 피시는 건 아니죠? 아 저는 담배 안 피십니다. 아 담배 피십니다. 전자 또 여자친구가 굉장히 또 미인이십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아 역시 또 이렇게 호감인데 뭐라고요? 준표님? 미인이에요. 그.. 3개 영역을 하면 여자친구가 지금 준표님 준표님 여자들한테 어쩐 음식을 사줘야 여자가 잘생기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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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땐 주전자 진짜 찐텐입니다. 지금.. 지금 주전자 찐텐으로 웃고 있어요. 새로운 정치인 어벤져스. 이전 했던 대로 방 들어가서 아무 말 하다가 정치인 어벤져스 변신하면 이제 또 바꿔서 그렇게 한 번 하고 2번은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들 남도일 되나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예.. 주문인가요? 주문인가요? 와.. 주문인가요? 주문남도일 탐정이죠. 와.. 대박이다. 욱진이도 남도일 한번 해보죠. 큐.. 제 이름은 전자.. 이게 남도일이니까 제가 생각했는데 굉장히 웃기고 신기한 게 제가 경상남도잖아요. 원래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일 그리고 우리 금성이가 저기 국상 살잖아. 전남도.. 그렇지. 전라남도일 그리고 희룡이가 신기하게 또 대전으로 살아요. 충청남도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짜왔어. 내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뒤에 사투리를 묻혀서 희룡이가 한 번 해볼까요? 주문인가요? 남도일이에요. 제 이름은 남도일이지라. 요즘 약간 지랄을 들이는데 한 번 시원하게 들어가서 좀 해집어보고 우리 어벤져스가 다시 뭉쳐서 좋은 또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이디를 바꾸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왜 들어오셨어요? 죄송한데 어? 안녕하세요. 저.. 나라라 슈퍼보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슈퍼보드입니다. 공중구량님? 네. 알았습니다. 죄송한데 죄송한데 아 잠시만요. 도레미님? 전부 다담자. 다들 왜 들어오셨죠? 이제 여자분들이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자 어벤져스 어셈블! 어셈블! 아이고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여자 여자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민자 민자 콜라 콜라 먹어야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럼 넌 로이즈 해도 되나요? 영화 좀 보시나요? 영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들려드린 후에 채팅창에 육성으로 매주하고 채팅창에 정답 외치시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답 정답 공중구량님 정답 베테랑 땡! 조지님 터짜 터짜 뭐? 터짜투 정답 와 이런 느낌이구나. 바로 다음 퀴즈 가시죠. 어벤져스 어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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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영화 위주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영화가 좋아요. 정수 영화도 좋아합니다. 자 문제 갈게요. 문재인 정답 신세계 작전명 아 신세계 정답입니다. 네 됐습니다. 어따 브라더 이게 뭐의 일이래? 형님께 숨 마주 울다 넣어주시고 어따 이 띠빠 야 붕가 붕가 야 쏙쏙 어 아이고 아깝다 자 다음 거 갑니다. 네 정답 정답 허경 형님 정답 스펀지 땡 홍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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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한번 말해보세요 공간 콜라 먹어야 해요 공간 콜라 먹어야 해요 이 정답 물 끓는 소리 누구야? 이도인님 정답 한번 말해보세요 사회추 어? 정답 잠깐만 추전자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이도인님 정답 정답 베테나 어 정답 어 이건 뭐야 아 이 좋지 스펀한 번 해볼 전화옵나 무슨 각오 당신은 머리숱이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좌우지 마세요 요거는 세면내치면 머리숱이 자라요 잠깐 누가 먼저 했지? 나요 홍준표님 네 말씀하세요 정답은 달콤한 콜라인가요? 달콤한 콜라인가요? 달콤한 콜라라고요? 자 그럼 방장님 네네네 전자가 그 끓는 발열점을 조금 높인다고 합니다 야 주전자 터질 줄 알았어요? 야 한번 야 전자야 발열점 좀 높였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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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도 허경처럼 세번을 외치면은 사람들이 받으려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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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얼평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잠깐만요 어 남도일이에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데이 선배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여유 남도일을 세분이네 저 이름가요? 제 이름이 남도일에서 갈게요 여러분 셋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거 하시는 분이 제 이름은 남도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